제가 프루밀을 먹으러 갑니다 이거 프루밀을 못 먹기 때문입니다 진짜 너무 슬프네요 프루밀 프루밀 찾기 제작진 렛츠기릿 프루밀 아닌가? 프루밀? 프루밀 맞나요? 이거 프루밀 네 식당 밀크치랑 식당 카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못 먹어요 여러분 그럼 일단 이거를 먼저 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사서 자 이게 먼저 사도록 하겠습니다 생금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쌍초들 이외에는 있나 한번 가나 초코 우유를 찾으러 근데 어떻게 프루밀 좋아해요? 너무 슬프다 검은이 펑? 왜 있었는데 아 너무 네 그럼 얘가 마지막으로 하나 보내세요 나 다 다 다 다 다 다 이어서 다음 영상으로 진해서 맛이 좋았던 가나 초코우유와 발달한 중독성 흑당 밀크티와 흑당 칵테 라떼 리뷰로 돌아올테니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아 si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